안녕하세요. 스테이씨입니다. 자, 우리 왼쪽으로 한 발만 갈까요? 왼쪽으로. 자, 손 인사 부탁드려요. 손 인사. 자,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까요? 자, 시선 맞춰서 왼쪽. 자, 전면 보고 하트할까요? 네. 자, 보라 트이세요. 보라 트. 자, 우리 포인트 한번 동작할까요? 이 암모도 있던데, 이 암모. 우리 깎고 갈까요? 깎고. 자, 스테이씨 청순하고 자랍시다. 청순. 자, 우리 귀여운 포즈 다 할까요? 귀여운 포즈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스테이씨 청순. 자, 스테이씨 청순. 자, 스테이씨 청순.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배고기 어떡하냐. 진짜 배고픽 생일이니까? 하. 가니!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